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 남편이 화가 잔뜩 났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야! 우리 꽁꽁이 아빠 지금 화났다고 너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니 그래서 뭐? 뭐 어쩌라고? 니년 남편이 도대체 뭔데? 뭐 나라에서 벼슬이라도 하냐? 원지 지금 애아빠 화났어 이 말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제목에 쓴 지금 우리 애아빠 화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악질 극성 엄마들 일명 맘충이라 불리는 애기 엄마들이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열받는다고 보육교사들에게 자주 쓰는 그런 무적의 아니죠. 무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말이죠. 참고로 저는 보육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중고 교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말을 들었는데요. 뭐 지금이야 손절을 했지만 한때 잠시나마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고 그걸 제가 들었어요. 잊고 지내다가 아까 또 이런 거지 같은 썰 하나를 봤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써봐요. 당시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어린 애들을 키웠는데 그때 제 아이는 한 3살 이 친구 아기는 이제 막 돌쟁이였어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고향 친구 아니고요. 학교 동창도 아닙니다.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좀 먼 시골 타지로 왔는데 외롭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러다 우연히 저랑 비슷한 처지에 동갑내기 이 친구를 알게 됐고 그렇게 쭉 알고 지내다가 친해진 겁니다. 얘도 자기 남편 따라 고향을 떠나온 케이스였거든요. 동병상년이라 그러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차로 30분 거리에 어떤 볼일이 생겼는데 자기 혼자 가기 심심하고 좀 그렇다면서 이왕이면 자기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하길래 마침 저도 심심해가지고 알았다 하고 얘를 만났어요. 친구 차니까 당연히 운전은 이 친구가 했고요. 뒤자석 한쪽에는 친구 아기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저와 제 아이가 앉아서 이 두 아이들이 잘 있는지 제가 지켜봤습니다. 당시 친구 아이는 쪽쪽이를 할 정도로 어렸는데 아이가 이걸 자꾸 떨어뜨려서 떨구니까 그냥 집게에 달아서 옷에다 고정하는 거 그런 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친구 말을 듣고 그런가보다 하면서 봤는데 애가 물었다 뱉었다 손으로 만지다 다시 물고 막 그렇게 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는 나 트렁크에서 유무차 좀 꺼낼게 우리 꽁꽁이 좀 봐줘 이런 말을 했고 저도 제 아이를 먼저 내려준 뒤에 다시 카시트 벨트를 풀어 친구 아기를 안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 쪽쪽이 고정끈이 도대체 어떻게 꼬여있던 건지 벨트를 풀자마자 그 끈이 딸려가면서 친구 아기의 볼 한쪽을 살짝 긁은 거예요. 이거요. 내 새끼 아니고 친구 아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살짝 긁힌 겁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나 땡땡이 볼이 긁혔네. 아이고 이를 어째. 어째 줄이 이렇게 심하게 꼬여있을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자세히 살펴어야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을래? 내가 금방 가서 연고 사 올게.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친구가 아기의 볼을 확인하고 저한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모르고 그랬는데 뭐. 근데 꽁꽁아 있잖아. 나는 진짜 진짜 괜찮은데. 이거를 우리 오빠가 알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이런 거 엄청 예민한 사람이고 절대 못 참는 성격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너무 걱정이거든. 아이씨. 이걸 어쩌면 좋지.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 되나? 우리 아기가 너무 어리고 혹시 모르니까 진단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기의 얼굴을 정말 열심히 찍더군요. 찰칵찰칵. 그러다가 저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거리로 가서는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해요. 그런 뒤에 다시 저한테 오더니 아 어떡하지. 지금 우리 오빠 엄청 화났어. 당장 와서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거 내가 기원 말렸거든. 일단 내 할 일부터 끝내고 병원은 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갈게. 이러는데 솔직히 속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어요. 나도 어린 자식을 키우는 엄마지만 그런 엄마의 눈으로 봐도 아주 작은 샘채기조차 하나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어린 아기고 또 제가 실수를 한 것도 맞으니까 그냥 그런 티 안 내고 병원비 보태라 이러면서 돈 워만은 줬어요. 그리고 사과도 다시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근데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좀 서먹하게 지내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저냥 대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만나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 아이도 그런 말을 하게 되면서 저 얘랑 함께 놀게 해주려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자주 서로의 집을 방문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결국 운명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얘네 남편이 예전보다 일찍 한 두 시간 정도 빨리 퇴근을 하고 집에 온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인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는 했는데 이 순간 갑자기 그때 그 쪽쪽이 사건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걸 어쩌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될까 아니면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전혀 그럴 낌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다 잊은 건지 아니면 기분 나쁜 걸 억지로 참는 건지 뭔지 그 속을 전혀 모르니까 그 상황이 제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기 땡땡씨 지난번에 꽁꽁에 갔던 날 제가 주의깊게 못 살피고 아기한테 상처나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 많이 속상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야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합니다. 이러니까 친구 남편이 딱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우리 꽁꽁이가 다쳤습니까? 아니 어디를요? 이러는데 순간 뭐야? 장난해? 싶었지만 그냥 그때 얼굴이요 볼이요 쪽쪽이에 긁혔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에? 얼굴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애를 씻기는데요 그런 제 눈에도 아예 안 보일 정도면 글쎄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그냥 어디 살짝 눌린 거 아닙니까? 딱 이러는데 와 이때 옆에 있던 친구 얼굴이 실시간으로 썩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지 같은 게 처음부터 연기를 했던 거예요. 지 남편한테 전화하는 척 그래서 난리가 난 척 하 이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한 번에 다 뽀록이 난 겁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 따라 시골 오주로 시집에 와가지고 젊은 내 또래 사람 못 만나고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좀 찝찝한 구석은 보였지만 그래도 새로 사귄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잘 해줬더니 이 그지 같은 게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만나봐요. 그리고 지도 쫙 팔리는 건 아닌지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오만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손절하긴 했어요. 근데 꽁꽁아 너 그때 내가 준 오만원으로 뭐 했냐? 너 분명 병원에 다녀왔다 그러지 않았어? 혹시 거기가 정신병원이냐? 댓글 1번 에이 쓴이 이런 거는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오다가다 알게 된 거랑은 친구랑은 다른 거예요. 저거는 똥이잖아요. 2번 아이고 그 옆혔네 오빠한테 얘기를 하길 잘했네. 혹시 하늘이 도운 건가? 일찍 퇴근하더니 개꿀이네요. 크 단돈 오만원에 지새끼도 파는 개 썩은 인성이라니 쓰니 인생에서 이딴 거 걸랐으니까 뭐 크게 남은 거예요. 3번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웃겨 쓰러지겠네. 끌끌끌 아니 지 오빠 화났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정말 궁금하다. 저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심리인 걸까? 4번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4년차 교사입니다. 저도 이거 참 많이 들어본 그지 같은 말인데요. 들을 때마다 뭐 어쩌라는 건가 싶고 웃을기만 해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저런 말하는 아줌마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들 자기 남편 화가 났대요. 어쩌라고 그리고요 저런 말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 중에 참 괜찮은 아이랄까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명도 못봤어요. 다 지연마당 나가지고 정상이 아니야. 5번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 저희 학원에 올해 졸업을 한 24살 어린 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얘도 여자입니다. 하루는 초등학생 수업 태도로 문제가 생겼고 애 엄마가 학원으로 찾아와 이 선생한테 아니 우리 꽁꽁이는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선생이 그걸 이해 못해요? 지금 우리 꽁꽁이 아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직접 오겠다고 난리치는 거 내가 겨우 말리고 왔다고 이거 어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강사가 대뜸 네 지금 우리 아빠도 엄청 화났고요 그래서 꽁꽁이 직접 만난다는 거 제가 겨우 말리고 왔어요 우리 아빠 한 번 볼래요? 딱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솔직히 나도 꼰대라서 요즘 20대들 좀 안 좋게 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속으로 참 통쾌해서 많이 웃었어요. 6번 꽁꽁꽁 역시 교사분들 댓글이 달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초대교사인데요. 저 소리 정말 많이 들어봤고 처음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말았지만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지 남편을 진짜 무서워하는 줄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런 소리 할 때마다 바로바로 아 그래요? 그럼 이참에 아버님도 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상담 좀 해볼까요? 이러면 100% 아가리 여무입니다. 7번 어이구 쪽팔려 우리 오빠 화났다 이지랄 친구인 제3자에게 남편 일을 안하고 오빠라고 하는 것도 사람 덜 떨어져 보이는데 지새끼 팔아가지고 사기도 치네 헐 8번 끌끌끌 이래서 사람은 가래서 만나야 합니다. 애 얼굴 조금 긁힌 걸로 병원 진단서를 끊겠다고? 왜? 그걸로 뭐 친구한테 소송이라도 걸려구? 진짜 인간 가치도 아는 것들이네. 히히히히 9번 나도 여자지만 저런 등신 같은 것들 진짜 싫어요. 이딴 그지 같은 협박을 하면 진짜로 겁을 먹을 줄 아는 건가? 그래서 아니 지 남편이 뭔데? 뭐 장관 정도는 되나? 겨우 저딴 걸 데리고 사는 놈이 잘났을 리도 없잖아. 안 그래요? 사실 이거 우리 남편 화났다 이 말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많이 변질이 됐어요. 왜? 한 3, 40년 전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동네 아줌마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잘 모르는 아줌마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뭔가 여자끼리 싸움이 나면 우리 남편 데리고 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너만 남편이냐? 우리 남편은 뭐 쳐놓냐? 이러면서 진짜로 그런데 그때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남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싸우는 것 자체를 좀 뭐라고 하지? 남사서로 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려오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지 남편이 없는 여자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남편 데리고 온다 그러거나 데리고 오면 실제로 좀 쭈그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자 여자 싸움이 잘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거지 같으면서도 뭔가 좀 낭만도 좀 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변질돼가지고 그냥 무슨 남의 의사 마피인 줄 아는데 다르죠? 지금은 시대가 안 무서워요. 뭐 어쩌라고 그만합시다. 네 남편 너만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